기상캐스터 배혜지 국내 총 수출액은 557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133억 2800만 달러로 2.9%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도 올해 3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내년 부산의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 부산 수출입이 초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부산. 해운대와 연재, 동래와 부산진, 남수영, 기장 일광면 등이 대상입니다. 올 들어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고, 청약 경쟁률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거래 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극감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지역건설업체의 위기, 더 나아가서 부동산 관련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까지 물고 오는. 기업 경기 전망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앞으로 나아질 거다, 나아지면 악화될 거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산 기업들의 4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어땠을까요? 84였습니다.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원인과 대책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심지원 조선군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제가 특히나 더 어려웠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와 같은 부산의 주력 산업들이 위기업종으로 불을 댄 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고, 하청 납품에 의존해 주도적인 사업 기반이 약했던 것도 큰 요인이겠습니다.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기입인들이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해서 내년에도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친환경 패러다임이 조선 등 일부 업종에는 다수 온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여쭤봐야 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스튜디오로 직접 좀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화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위기의 부산 경제, 대책은 좀 없을까요? 네,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전략과 지역 현안 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업들도 수출을 통해서 해외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만 해도 전기차 생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 기술이 거의 없는 기업들을 위한 R&D 센터 설립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완성자업체들도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쪽도 부산은 청년 조성 대상 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내년 부산에는 지방 최대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거래 절벽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약 조정 지역 해제와 맞춤형 규제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와 침체, 먹구름, 이런 부정적인 소식에만 따라다니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에 내년부터는 모쪼록 회복과 활황, 또 햇살 같은 밝은 단어가 연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에어부산이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45%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3,600원으로 시작한 에어부산의 주가는 상장과 함께 4,020원으로 올랐고, 장중 최고가인 5,220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부산 기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상장에 성공한 에어부산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공모가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